분화 분화화화화화화화 베리트 또록 잡으러 갈까 흠 흠 뭐야 자, 죽 짜린 kaka 흠 잘 나오고 있다 아이, 뭔? 들어오면 뭔데 이따 구로 나오냐 기록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개인기 뒷처리 개개 아이고 이거 얘 아닌데 헐 쉬구 세틀벨 격군 이제 조금만 더하면 다 부술 수 있다 으악 큰일났네 진짜 큰일났네 B1 세력 다나나 아니 으아 으아 오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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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을 더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. 와우 서스펜스 이제 캐틀벨 열심히 들고 다 부수면 됨 운동하나 운동 둘 운동 셋 근육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거 0스택인거 좀 아쉽네 한턴 버텼서도 됐을텐데 전손신 아니 우나다 아참 포션 두개 있을 때 엘리트 하자 야 노답 삼형제다 아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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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마루 개정답사 명제 안 돼 삽틀벨 이건 아니지 아니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지 버섯 고구마보다 쉽잖아 장화 장화 볼일 없을텐데 돼지같은 디펙트 보다보니 시원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신성 손절이 낫겠지 아 병불사기 좀 돈 아깝네 명불 손절 괜찮긴 한데 돈 쓸 정도는 아니네 겁나 쓰네 뭐야 층 하나 더 올라갔어 알 알 굴 뿔 니 뿔 떨더라 됐을걸 근데 안서도 잡을거 같은데 그래도 쓰면 새거 나오니깐 그래도 쓰면 새거 나오니깐 개 쓰네 아니 파톤이야 파톤이야 삽질할 시간이다 섬탑 섬탑에 사륙 머신은 아니고 머신은 좀 약해 보이니까 사륙 사륙의 심 어 어찌 잡냐 상탑 그냥 쏘팽 현실개척 돌려채기 상점 들렀다 가자 마요 추월 마요 추월 뽑아야되는데 이규준 1박에 부적이 있었는데 아쉽네 툭 뚜그린 수호자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별로 불쌍하지는 않아 난이 개석이네 흠 마요een 뀔거리 회피도약 한 번에 빠진謎은 아쉽네 굿 periodically 좀 봐야되는데 onut 이거 봄? 이거 봄? 더 니듣고 봐야되는데 아이씨..뭐지? 이거 뭐임? 이거 뭐임? 아 얌마 어허 이런 못써 어허 어허 그거아니야 액 어허 아이 저도 아이 버릇이 아주 버르장머리가지고 그냥 베른 앞에서 자꾸 기생충을 꺼내고 그래 예전이라곤 없는 스파게티구만 제가 또 그냥 본체만 때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옆에 거 때리면 드렘 림플 터지니까 때리죠 뭐지? 뭐지? 아니 근데 마요랑 추월이랑 안나오네 이러면 안되는데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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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랑 심장스러움 지턴 챙겨가는 애들이 험탑에는 있다고요 어허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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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턴이 지턴인줄 아는 애들이 있어 가드 진짜 개설이 같이 나온다 데카 때릴거야 데카 때릴거야 별로 중요한건 아니지만 별로 중요한건 아니지만 약간 저 없어지는 거 같아 뭐지? 어허탑 아허탑 으아허탑 썩 으아허탑 그냥 우린 가장 바람과 함께 사라진 도누 막을 수가 없다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손저를 2패 때 쓰자 1패 때는 1패 도약으로 잡고 1패 상방은 논스탑으로 잡을 거고 심장에서 양로 맞춰야 되니까 1스택 정도면 맞는 거 같아 오케이 이게 뭐로? 에헤이 아 아 상태 이상을 좀 잘못 걸었네 방패에다가 걸었어야겠군 방패에다가 걸었어야겠군 양로 완전 실수했는데 자색 이게 드로냐 이게 드로냐 대박했네 대박했네 그래 dos 이럴 Зем 아이고야 심장한테면 마사지 받으니까 좀 뻐근하네 상커나면은 마가치나 12방어에 60딜 이거 안 막아진다고 해서 또 막을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거는 맞긴하지 아이고 아 아 내가 치웠나? 이게 격분이야 안나오네 오오오 아니 야 도라이 같은 게임 으윽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악 실수 몇 개 한 것만 빼면은 깨일 것 같은데 교재 2 교재 3 교재 1 마요가 있던 하나만 있었어 아 뭐 뻘찜 많이 해서 진 것 같긴 하지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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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심했다 너무 쉽게 등반해서 머쓱 3,2,3,1 보아차하면 지능 떨어짐 비슷한 예로 가지 타락하면 지능 떨어짐 32분 23초 성공 어 성공 눌러야겠다 3,2,2,3 점 값이